안녕하세요. 원하는 것보다도 통합사회 배인영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의 6월 학력평가 분석은 총평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이 강좌는 해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또 내가 진짜 입에 가시가 돋히듯이 아니 가시래. 못이 바뀌겠어. 계속해서 아니 고1 통합사회 해설이 뭘 필요하냐. 필요 없으면 안 들으셔도 되고. 근데 내가 이걸 해설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했죠. 뭐 때문에? 여러분 내신 때문이라고 했고 생각보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 통합사회 학력평가 문제들을 내신 문제로 많이 활용을 하세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 수준은 항상 선생님 분석해드렸잖아. 쉽다고. 이걸 도대체 변형해서 어떻게 문제를 낼 수 있을까? 그걸 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해설 강의를 여러분이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내신에 해설에 어떻게 반영되고 이 문제에 대한 변형은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계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이미 중간고사 때 봤기 때문에 패스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걸 또 뒤늦게 보는 학교도 가끔 있더라고요. 자 다음 사례와 관련해서 A보다 D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는 시간적 관점, B 공간사회 윤리입니다. 불꽃축제 개최에 적합한 입지 분석 여러분 입지 분석은 항상 뭐예요? 공간적 관점에서 자 어디다? 세우다 라는 뜻이죠. 자 불꽃축제로 따른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연도별로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석하는 거니까 시간, 지역 불꽃축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나 정책을 찾아보겠다. 자 제도정책 이렇게 접근하는 건 사회, 친환경 불꽃축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시민의식 자 옳다 기르다 라는 바람직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이라는 표현은 바로 윤리적인 관점이죠. 자 그럼 이제 제대로 연결된 거 지금 시간 아니고요 공간 아니고요 사회 윤리 정답은 디귿리일 5번이네요. 자 2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강조하는 행복한 삶 가장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치의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자 무슨 소리냐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예전에 에픽크로스의 쾌락의 역설을 설명하면서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PD님 내가 지금 PD님한테 천만 원을 줄 거야. 기분이 어때요? 아 너무 좋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PD님이 이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할 때 행복의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것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것과 내 욕망이 있을 거예요. 욕망 또는 욕구. 이게 행복에 대해 영향을 주는 공식이라고 해요. 만족감이 커질수록 당연히 행복도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욕망이 커지면 행복은 오히려 반대로 작용한대요. 그 욕망만큼 추구해야 할 만족감이 더 커야 하기 때문에 지금 PD님이 천만 원으로 만족에 행복한 이유는 아직은 PD님의 욕망이 천만 원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만약에 이거 어때? 지금 PD님이 포르쉐가 사고 싶어. 그럼 지금 나의 욕구 2억이야. 근데 이건 천만 원이 있든 말든 불행한 거야. 내가 또 항상 얘기하잖아. 선생님의 그 친한 쌤, 그 딸내미인데요. 딸내미가 만났어. 그랬더니 자기가 사탕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야. 이 친구의 욕망 얼마예요? 200원이면 사. 내가 옛다 하고 뭐 했어? 천 원을 줬어. 천만 원이야. 천 원을 줬어. 세상에 사탕 5개. 훨씬 크잖아. 가장 적은 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는 게 바로 이 관계예요. 욕망을 줄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행복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것에 우리가 집착하거나 욕망을 막 바라는 것보다는 모, 절제, 쾌락은 몸의 고통을 줄이고 마음이 막 괴로운 것들을 줄여나가는 게 진정한 행복이야. 라고 얘기했던 에픽크로스의 입장이죠. 적은 고통이 오히려 정신적인 행복, 마음이 평안을 줄 수 있다.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가치를 강조했던 에픽크로스였습니다. 정신적 쾌락보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이건 키레네 악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육체적 쾌락이 아닌 육체적 고통을 줄여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종교적 절대자인 신의 뜻에 따라 성실히 따라야 한다. 에픽크로스는 절대자인 신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땡이야. 이미 감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결정할 건 딱 감각의 쾌락과 고통 두 가지만 생각해보면 돼. 네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쾌락을 주면 고 네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고통을 받으면 스탑이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그 쾌락과 고통 자체를 느낄 수 없으니 죽은 다음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오늘 내가 현세에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지에 대해서 더 강조했던 게 에픽크로스였고요. 욕구를 분별하고 절제를 통해서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그거죠. 제대로 된 욕구가 뭔가 내가 허황된 것을 쫓는 건 아니었을까 오히려 그런 허황된 것에 집착하고 쫓는 것은 당신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이지 않은 거에 우리가 자꾸 집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필수적인 고통만 제거한 상태는 평안함을 가져오니 그런 정신적 쾌락 절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에픽크로스였죠. 이성의 기능을 발휘해서 모든 쾌락을 제거한다. 모든 쾌락 어떻게 제거해? 무슨 무역주의자도 아니고 아니에요. 모든 욕구를 제거하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라. 보통 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이 에픽크로스랑 비슷한 시대에 살아갔던 바로 스토아학파인데요. 오히려 스토아학파는 금욕주의를 주장하긴 했었어요. 에픽크로스가 감각에 따라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에픽크로스가 이런 감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스토아학파가 보기엔 뭐해? 그것조차 불안정한 거야. 근데 이 얘기는 너무 깊어지면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고3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교가 우선 첫 번째 통합사회가 A와 B와 C로 나뉘어져 있으며 A, B, C의 질의, 윤리, 일반사회 파트를 모두 각각 다른 선생님이 가르친다. 그러면 공부하셔야 돼요. 더 자세하게 문제를 출제해서 고3 문제까지 끌고 오고 가끔 이런 선생님들은 자기만의 또 프린트를 주잖아. 여기에 있다고 그 자세한 고3 내용이 그땐 공부하라고.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딱 두 명이야. 일반사회 아니면 질이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딱 교과서에 나온 정도만. 그러니까 교과서가 또 5종이잖아. 선생님이 안 본 교과서가 없어. 선생님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찌르면 나와. 근데 이 스토아학파나 에픽크로스를 비교했던 건 천재교육 교과서에만 강하게 어필하지 다른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 에픽크로스와 스토아학파까지 언급하진 않아요. 에픽크로스가 나온 교과서는 꽤 있어. 그러나 스토아학파까지 비교하는 것은 천재교육 교과서고 만약에 우리 학교가 천재교육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럼 그땐 공부하셔야죠. 넘어갈게요. 자 3번. 다음 신문 기사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정부 교통 발달에 따른 가를 줄이기 위해서 생태통로. 지금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로드킬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정부는 2024년 생태통로 관련 예산 금액을 금년에 비해서 증액 편성하였다.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이거 왜 이런 거 만들까요? 당연히 지금 교통이 발달하면서 동물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에 도로가 뚫려 버리니까 얘네가 지나가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럼 얘네가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 서식지를 우리가 침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끊겨있는 것. 이걸 우리가 다시 연결해줘서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정답은 생태 서식지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태통로, 우리 생태길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았어.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보통은 이 생태통로 자체를 단답형으로 쓰세요. 이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을 거야. 이런 내용들 한번 체크해보시고 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자, 지역조사 과정. 만약에 우리 학교가 지금 3단원이 시험법이다. 그리고 3회 3단원까지 모두 들어간다 하면 이 그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림 활용해서 시험 문제 내가 안 나온 적이 없었거든. 분명히 1학기 기말 아니면 2학기 중간에 2금이 나와. 그래서 얘는 그림을 좀 더 잘 기억해 주시면서 뭘 봐야 되느냐. 각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단계의 순서를 맞추는가. 순서 맞추기, 단계별 특징. 이거 물어보는 게 반드시 꼭 나와. 문제 어렵진 않아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수집한 정보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중요한 지리 정보를 선별한다. 그럼 봐봐. 이미 이 상태는 내가 수집을 한 상태 이후에 내가 이걸 선별하는 거잖아. A는 조사 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선별한다 자료를 수집한 걸 그럼 분석 및 정리로 들어가야 내가 선별을 할 수가 있는 상태죠. D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동그라미 시의 인구 통계 자료를 조사한다. 자, 그럼 자료를 조사하고 있네요. 그럼 자료를 조사하는 상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의 단계.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인터넷을 가지고 이걸 내가 찾아본다는 건 내가 그 지역에 동그라미 시를 조사할 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써 실내 조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 지역에 직접 촬영하거나 그 지역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면접을 하거나 설문조사하거나 측량하거나 이게 아닌 이상은 내가 밖에 나가도 간접적으로 뭐 도서관이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여기 가서 이미 만들어진 조사를 보면 이건 무조건 실내 조사야. 알겠지? 가끔 어떤 친구가 선생님 꼭 집 안에서만 해야 실내 조사 아니에요. 도서관, 통계청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대한 자료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 조사로 분류된다라는 이 점이 함정으로 잘 나옵니다. 어쨌든 B 인터넷 활용하는 건 당연히 실내 조사 B의 단계에 해당하고 정답이네요. 정답 2번 동그라미 시 출생자 수 변화를 통해서 통계 지도와 표로 표현해낸다. 그게 통계 지도 표 이런 걸로 바꾸는 게 그래프 주제도 작성하는 단계잖아요. 그럼 이건 2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시청 인구 정책과를 방문해서 담당자가 면담한대요. 선생님 시청 가면 다 실내 조사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시청에서 거기에 있는 방문자랑 면담을 하는 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로 들어갈 수 있어? C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항상 뭐라고? 실내 조사가 되는 건 이미 내가 조사하고 싶은 것이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자료를 그냥 볼 때에는 내가 그 자료를 이 조사 주제에 대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료를 볼 땐 실내 조사로 분류하시고 면담하는 건 내가 직접 또 다른 인터뷰를 따는 거잖아? 이건 뭐예요? 야외 조사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였지만 만약에 이걸 가지고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 구분하는 문제로 내면 문제 난도가 슈욱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보면서 이런 함정 문제로 변형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라고 지금 해설 찍는 거야 얘들아. 이 나 쉬운 이 학력평가 문제를 도대체 뭐하러 해설 찍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나중에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내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변형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동그라미 시의 인구 변화를 주제로 결정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인구 변화를 주제로 결정하는 건 조사 주제를 선정하는 A단계로 가셔야죠. 이미 자료 조사 다 끝났는데 거기서 주제를 이제 선정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제대로 연결된 건 2번 변형할 수 있는 이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 단계는 반드시 체크. 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다음엔 여행 상품 안내 포스터의 일부이다. 밑줄 친 기업과 니은의 주된 형성과정 작용으로 오른 것은 자 중국 구일인이라고 써있어요. 구일인이 우리로 얘기 우리말로 하면 개림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여기 보면은 지금 흑백 반전해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기암 개석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이에 막 물도 흐르고요. 이게 뭐냐면 석회암이 차별적으로 침식하는 거야. 어렸을 때 그 실험 한번 해봤을 거예요. 석회암에다가 이렇게 상도가 높은 용액 같은 걸 떨어뜨려. 버글버글 하면서 이렇게 녹는 그런 거 한번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석회암이 다른 함석에 비해서 생각보다 물이나 산성에 취약하거든. 그럼 다른 함석에 비해서 이미 빨리 녹아버린 거야. 나머지는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지. 이게 차별적으로 침식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카르스트 지형이라 그래. 석회암이 녹아서 라는 표현이야. 석회암의 용식 으로 만들어진 탑카르스트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 속내 피오르 피오르 같은 경우에는 누가 깎았을 때 바로 물 노노 빙하가 깎았을 때 아주 좋고 긴 많이 형성되는 걸 우리가 피오르라고 얘기하죠. 보통 많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튀어나온 바닷가 보면 하늘색 바다예요. 바닷물이 이렇게 철썩철썩철썩 올 거고 이쪽이 육지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들어간 쪽도 있고 튀어나온 쪽도 있죠. 우리 튀어나온 쪽을 우리가 곧이라고 얘기하고 들어간 쪽을 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해안 해안침식 또는 이 바다 파도의 침식으로 인해서 곧과 만이 형성되는데 보통은 튀어나온 쪽에서 이 들어간 쪽을 바라봐봐. 보여 안 보여? 웬만하면 보여. 별로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런 피오르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파냐면 저 멀리서 여기 봐봐. 이제 나는 사라질 거야. 저 멀리서 우리 피디님이 나 따라왔어. 저 멀리서 여기서부터 빙하가 파재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만이 여기가 아니야. 여기까지 형성된다고 그럼 여기 봐봐. 지금 피디님이 움직여주면 보이지만 안 움직여주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보이겠냐고. 피디님이 가려줘봐요. 저쪽을 와봐. 안 보이잖아. 이거 이거 엄청나게 좁고 기임만이 반복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걸 우리가 피오르라고 해. 이걸 피오르라고 하고 이거 누가 침식한 거다? 빙하가 깎은 거예요. 퇴적 말고 침식. 자 이제 골라보자. 니에는 빙하의 침식입니다.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석회암이 녹였어요. 석회암의 용식작용. 이렇게 쉽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왜 이게 오답률이 높은 거야? 죽여버릴 거야. 자 다시 넘어가서 개념 때 그렇게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알았어. 6번 보자. 지도는 환경문제 분포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지도에 표시된 가와 나의 환경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각각 오른 것은 여기 짐이 이미 저기에 가와 나에 해당하는 환경문제가 뭐일지 예측해놓은 게 있습니다. 각각 사막화와 열대림 파괴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 사막화와 열대림 파괴를 했을 때 사막화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되게 딱 봐도 여기 사막 근처 보여요. 이 사막 근처 옆에 이 근처 특히 이 건조기후 지역 사막 근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여기 다 사막이거든 이 건조기후 근처에서 빗금친 거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뭐겠어요. 사막화겠고 그럼 당연히 그거보다 좀 더 밑에 그 좀 더 밑에 색깔이 칠해진 거 볼게요. 자 헷갈리면 0도선을 그어보시고요. 보통 이 적도 근처에서 뭐가 있어요. 열대림이 이렇게 분포해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열대림 파괴는 이 적도 근처에서 형성된 게 나타나야지만 열대림 파괴가 되겠죠. 항상 0도선을 기준으로 열대 위아래로 뭐가 있는 거 건조가 있는 거야. 영도선 근처는 열대림 파괴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 위아래로는 이러한 사막화 현상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연결하시면 돼요. 가는 사막화 나는 열대림 파괴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1번 가는 극심한 가문과 인간의 과도한 개발로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뭐야. 답이잖아. 너무한 거 아니니.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문제에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 고비사막이랑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봄철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것도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자체가 분명히 학력평가 자체는 쉬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이걸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내신으로 변형할까를 지금 계속 분석하자는 거잖아. 내가 지금 시간이 남아도라서 사실 이거 찍는다고 내가 돈을 받아요. 무료 강의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피가 터져라 목 터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딱 하나야. 이걸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 나는 이것만 모아서 봐도 사실은 돈 받는 유료 강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너희들 위에서 이렇게 탁 화이팅! 자 봐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봄에는 어떤 바람이 부냐면 이렇게 북동쪽에서 부는 아니 이렇게 봄, 가을에 불 수 있는 우리한테는 서쪽이죠. 서쪽에서 북서쪽에서 불 수 있는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계절풍들에 의해서 저쪽에 있었던 바람들이 이렇게 올 거예요. 어디를 지나서 여기에 있는 중국에 있는 사막을 지나서 그럼 봄철에 특히 우리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황사현상 이거랑 연결할 수 있잖아. 그럼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치는 황사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했냐면 저 중국의 사막화 지역의 나무 심기 프로젝트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자 그 다음 나로 인해 벚꽃의 개화 시기가 늦어진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열대림 파괴 자 그럼 열대림 파괴 같은 경우에는 봐봐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데 영향 준다 그랬지?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선지 같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꽈져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열대림 파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누구에게 간접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줄 거고 자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덥게 만드니까 눈에 따뜻하니까 벚꽃이 빨리 필까요? 늦게 필까요? 당연히 빨리 피겠죠. 벚꽃의 개화 시기는 늦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나는요 당연히 열대림 파괴니까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강수량이 더 많아야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은 오히려 사막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가나모드 북반구에서만 나타난다? 너네 눈에 안 보이니? 남반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요. 정답은 몇 번? 1번이고 자 요거 황사라든지 또는 열대림 파괴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꼭 반드시 가져가야 할 선지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 두 가지 활용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어느 지역의 여행 기록의 일부이다. 이 기후 지역의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낙타를 타고 뜨겁게 달궈진 모래 언덕을 올랐다. 뜨거운 햇살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두건을 썼다. 선글라스 없이는 강렬한 햇빛에 눈을 뜨기도 어려웠다. 가끔 바람이 불면 작은 모래 알갱이가 피부에 닿아서 따끔거렸다. 바로 건조기후 중에서도 사막기후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일과 채소로 얻기 어려워서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날고기 비타민 자 날고기와 비타민은 우선은 첫 번째 너무 추워서 뗄감을 구하기 어려운 곳 그 다음에 너무 추워서 채소가 없어서 비타민 섭취가 어려우니 아직 익히지 않는 생고기에서는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술록의 생피라든지 날고기 날 생산을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한대기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날고기 먹었다가 식등독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쵸?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쌀국수의 향신료 여러분 사막에서 쌀을 어떻게 재배합니까?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에서는 우리가 좀 더 건조함을 잘 견딜 수 있는 밀과 대추여자가 재배가 되겠죠. 쌀국수 안녕 열대기후나 계절풍기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고요. 물이 부족하여 오아시스 농업을 통해 재배한 대추여자 이거지 정답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봐봐 이 대추여자 같은 경우에는 건조함을 되게 잘 견딘데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개월 전에 카타르 갔다 그랬잖아요. 카타르 그 옛날에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요거 한 거. 그래서 이 카타르를 갔는데 진짜로 거기서 대추여자를 이만큼 쌓아놓고 말린 걸 팔더라고요. 근데 막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언니가 막 날 보고 설득을 하는 거야. 이게 뭔지 아냐. 뭔데 그랬더니 너 만수르 알아 만수르 와 알아 개부자 그랬더니 이게 만수르가 좋아하는 간식이야. 너도 이거 먹으면 만수르 이러는 거야. 내가 또 거기에 팔랑팔랑거렸지? 그래서 이만큼을 내가 또 그걸 사왔어.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나눠주면서 야 이게 뭔지 알아 만수르가 애정하는 간식이래. 그러면서 너도 한 번 먹어봐. 야 이거 카타르 가서 내가 심지어 너네 카타르 가봤냐고 카타르 내 인생에 사막 처음 가봤어. 그래서 이거 구하기는 어려워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줬다. 친구 막 이렇게 막 뜯어먹으면서 응 그래 갖고 온 건 고마운데 나 이거 먹어봤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언제? 너도 카타르 가봤어? 그때 아니 어디서 샀어? 이마트에 요즘 팔아 자 어쨌든 궁금하면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요. 토양이 척박하여 이동식 화전 농업을 통해 여러분 토양이 척박한 건 뭐 사막도 척박할 수 있지만 이동식 화전이라는 건 나무를 불태우는 거예요. 야 불태울 나무가 어딨어? 저거 어디서 하는 거야? 열대 우림 너무 나무가 빽빽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 땅에 영양소가 없어서 이걸 태워서 영양소를 획득하는 파이어 이동식 화전 농업은 열대 기후고요. 식초와 소금으로 간을 한 쌀밥 위에 날생선을 얻은 초밥을 얹어 야 이거 어디야? 일본이죠 일본 온대 기후 온대 그것도 계절품 기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쪽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제 8번 갈게요. 가나의 자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윤리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관해 실제로 관찰하며 고찰하는 것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바로 누구? 베이컨 자 그래서 이 베이컨은 누구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 인간은 생명공동체이며 대지의 구성원이다. 인간의 행위가 생명공동체의 운전성 안정성 아름다움 오케이 이거 얘기해 듣는 대지윤리 일레오폴드 바로 생태중심주의 모래공간 열두자리랑 그래서 우리 생태계의 자체의 안정성을 위해 행위하는 것이 옳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여기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윤리를 친듯이 강화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냐면 이게 고3 생활과 윤리가 관련된 이 지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동물중심주의도 있고요. 생명중심주의도 있고요. 4개가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서 봐야 하는 사상가만 내가 이제 꼽아봤더니 한 15명이 되더라고.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냥 간단하게 학교 선생님이 간단하게 가르치면 한 2, 3명 정도만 보면 되는데 만약에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15명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여기 반드시 체크해보시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가는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지배 대상으로 본다. 자 당연히 어때요. 인간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이익을 위한 자연을 도구로 보는 도구적 자연관이라고 얘기했죠. 자 자연의 도구적 가치보다 본래적 가치를 중시한다. 거꾸로 됐어요. 도구적 가치를 더 중시합니다. 자 자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나한테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이것으로 그 자체를 평가를 하는 게 바로 도구적 자연관이었고요. 자 인간의 자연과 구별되는 우월한 존재야 이건 나가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이분법적 자연관인 가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 뭐라고? 분리시키는 거야. 이 이유가 있었다 했잖아. 서양 애들은 토양이 되게 척박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뭔가 포근하게 동양처럼 생각하는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어머니 같은 대지 존재자가 아니라 뭐 굉장히 여기를 이겨내고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럼 내가 쟤를 이기고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자연보다 누가 훨씬 더 힘이 세야 돼? 우리 인간이 훨씬 더 힘이 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스스로 하는 거야. 자기 세뇌야. 자기 세뇌. 나는 쟤보다 힘이 세. 자연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분분리시키는 거야. 이분법적. 우리는 우월한 존재이고 쟤는 열등한 존재니까 써먹어도 돼. 이렇게. 자 생태계 전체의 보존보다 개별 구성원의 존속을 중시한다. 반대로 됐죠. 생태계 전체의 보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태 자체를 본다. 전부 하나다. 전일론적 자연관이라고 생태중심주의는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가난 모두 자연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자연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는 건 누구만? 나만. 생태중심주의만 가능한 것. 자 답선지는 쉬웠지만 나머지 선지에서 가져가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2, 3, 4, 5번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제 9번 가볼게요. 가와 나 지역의 공통점으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지하의 뜨거운 증기나 지하수를 활용해서 지하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천수를 이용한 관광업이 발달한 지역 여기 이제 반전해가지고 여기 어디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화산지역 아이슬란드의 화산지역이고요. 어쨌든 내용만 봐도 어디 지명인지는 몰라도 돼. 화산과 관련된 지형이구나는 유추할 수 있잖아. 자 그리고 이탈리아 자 배수비오산 폭발로 멸망한 문명의 유저 바로 폼페이죠 폼페이. 폼페이가 뭐 때문에? 화산폭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산지역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어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맞죠? 얘들아 항상 화산활동은 판의 경계면인 거야. 만약에 우리 땅의 지각이 두 가지 타입 있잖아. 우리 지각판이 있고 해양판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무거워요. 해양판이 더 무겁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만나 성격이 다른 애들이 만나면 지각판은 당연히 가벼우니까 해양판 위로 올라갈 거고 해양판은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거야. 이 마찰에서 형성되는 게 그 뜨거운 마그마예요. 그럼 약한 이 지표의 틈을 따서 이 판의 경계면에서 그 틈을 타서 분출하는 게 바로 화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판의 경계부에 위치한다라는 이 표현 맞아요. 자 여름철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얘는 아이슬란드는 돼. 근데 봐봐. 이건 항상 어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냐면 고위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아이슬란드만 되고 자 위도상으로 여기 배수비오한 폭발하는 그 폼페이지역은 좀 더 중위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백야 현상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연중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난다. 연중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나려면 보통은 서한해양성 기후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여러분 이탈리아 어디 근처예요? 지중해성이잖아. 그래서 이런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름이 굉장히 건조한 기후의 형태 나타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옳게 정리된 건 1번만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동그라미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 자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써있네요. 자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네. 어? 선생님 1번 답? 아니죠. 항상 문제 풀 때 이렇게 옳지 않은 거 요거로 실수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연습시켰죠. 항상 문제를 봤을 때 저렇게 아는이 있으면 크게 X치구가 왜냐면 선생님도 문제 빨리 풀다 보면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거 실수해가지고 틀린 경우 꽤 있거든. 선생님이 이제 밥도 안 먹고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 지금 거의 아침에 우리 피디님이 그래도 계란 두 알을 사줬어. 지금 너무 감사해. 그가 묶어서 지금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엔 진짜 휘청했다니까 어질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밥 안 먹고 막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은 분명히 말은 오라고 하는데 손은 X치구 있어. 막 이런 경우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옳지 않은 거 있으면 X치구 가시고요. 자 스프롤 현상이라고 하죠.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이걸 스프롤이라고 합니다. 다시 보라고. 스프롤. 자 이 스프롤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도시가 자라나지 않게 여기까지만 우리가 개발해라고 제안구역을 만드는 거고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도시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렇죠. 지금 도시가 만약에 잘 운영이 되려면 관청도 있어야 돼. 도로도 있어야 돼. 뭐 여러 가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이 필요하니까 그걸 다시 재개발해서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을 한번 볼까요. 노후 경유차 감축 조례. 우리 이거 했었죠. 법 파트 배웠었잖아. 자 그래서 우리 법의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보면 법의 위계 헌법 밑에 법률 법률 밑에 명령 명령 밑에 조례 조례 밑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 헌법은 국회와 국민이 같이 바꿔야 되고 법률은 국회 명령은 행정부 조례가 지방의회 의회라고 의회 의회가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국회 같은 거야. 그래서 뭐냐면 시민의 대표가 모여있는 곳이죠. 그럼 그 지방의회는 그 지방의 시민 그 지역의 시민들의 대표가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이게 개인적이니 우리 봐봐 뭐야. 우리 대표야 대표. 그래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이라고 이렇게 좀 더 뭐라 그래 복합문제라고 생각해보시면 되겠네요. 대중교통 이용 오케이. 교통 채집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자 미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 간에 소통 장려 왜 그래. 말을 해야 내가 제가 뭘 원하는지도 알고 양보를 해도 알고 있어요. 양보를 할 거 아니야. 서로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커뮤니티 같은 거 만들어주는 것들 필요합니다. 산업화 도시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간 소외 현상 공동체 붕괴잖아요.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하는 행사도 많이 해주고 대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 교류의 장이 더 넓어지잖아요. 국가가 이런 걸 만들면 지원금도 좀 줘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가는 영향으로 나아가는 것들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번 갈게요. 다음엔 자연재해와 관련된 안전 안내 문자 내용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부터 다 각각 대설, 태풍, 황사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자 땡땡 경보 발생 창문을 닫아 유입 차단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실외의 활동 가급 자제 호흡기 환자 주의 자 가가 황사네요. 아까 문제랑 연결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세모 시 경보 발생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하고요. 차량 운행 월동 장비 자 월동은 뭐예요? 우리가 저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장비 같은 걸 얘기하죠. 미끄럼 사고 주의 자 대설 눈이 많이 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모모 접근으로 강풍 자 풍수에 물과 바람에 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태풍 가는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황사 맞고요. 나에 대비해서 건물의 내진 설계를 실시한다. 대설이 오는데 내진 설계? 지진? 아니죠. 이건 지진과 관련된 거니까 틀렸고요. 다는가 보다 많은 강수를 동반하는 자연재해이다. 그렇죠. 태풍은 비, 바람의 피해를 모두 가져오고요. 황사는 모래바람 이런 먼지 같은 거지 비가 오지는 않잖아. 오히려 비오면 황사는 좀 더 우리가 잠재워질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다는가 보다 많은 강수 맞는 표현입니다. 나와 다 모두 고위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야. 어디 근처? 적도 해상 근처에서 만들어진다고요. 물론 고위도로 가면 추우니까 대설 발생 지역? 맞아요. 나는 괜찮아. 근데 다까지 그러냐? 아니다. 항상 태풍은 뭐라고? 저위도에서 형성돼서 얘가 어디로? 중위도로 북상하면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을 뭐라고도 불러 열대성 저기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틀렸네요. 옳은 건 기업과 디귿 2번 특히 이번 기말에 자연재해 파트 포함된 학교 꽤 많은 걸로 알아요. 이렇게 각각의 자연재해들 우선은 지금 황사나 대설이나 태풍 이런 거 봤을 때 우선 비와 바람과 관련된 거 또는 기온과 관련된 거 강수령과 관련된 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기후와 관련된 거거든. 기후 말고도 또 화산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지진해일 같은 건 또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다. 이렇게 연결해 보시고요. 자 이제 12번 가볼게요.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실현 조건 행복 관련 지수들은 대부분 주거, 소득, 고용, 수명, 교육 등 행복 실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해당 기준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해서 스트레스나 상대적 박탈감 등의 요인에 의해서 삶에 듣기는 주가점 만족감이 떨어진다면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볼 수 없다. 지금 딱 보니까 뭐예요? 물질만 봐야 돼요? 정신적 만족감도 같이 봐야 돼요. 그쵸? 정신적 만족감도 같이 보자라는 그런 내용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장 적절한 거 물질적 풍요로움이 유일하다? 아니요. 현재의 행복을 희생해서? 야 지금 희생해서 불행한데 미래가 과연 행복할까요? 사실 항상 그래. 행복이라는 것은 적금 같아. 지금의 행복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나중에 더 큰 행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불행한데 미래를 위해서 너무 참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지 못하다. 자 행복을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과 관련이 없나? 아니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 자 행복은 단순하게 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고요. 내면적 성장과 자아시연도 중요해요. 외부 환경 개선도 필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이제 13번 자 인민원장입니다. 이게 뭐야? 피플스 차터 하니까 뭔지 알 거야. 이 피플스 차터를 지키려는 사람들 그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었죠. 자 차티스트 운동 언제 했습니까? 노동자들이 우리도 선거에 참여하게 해달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권을 주장했던 시민혁명 이후에 사실 시민혁명의 한 게 뭐였니? 돈 있고 권력 있는 어떤 특정계층 부르주아들 그런 유산계금만이 정치참여에 우리 반영이 됐고 그 외에 돈 없는 가난한 노동자들은 정치참여를 배제당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는 자유도 자유인데 우리가 정치에도 참여하게 해줘라는 참정권을 보장하는 운동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순서대로 하나씩 봅시다. 명예혁명의 배경이 됐다. 차티스트 운동은 이미 명예혁명 다음입니다. 참정권 확장의 계기가 되었다. 자 참 이 봐봐 노동자들이 이걸 주장해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내가 처음에 저 인민헌당 작성해가지고 주장을 했던 첫 번째 1차 차티스트 운동 1차 헌법 헌법 개정에 반영이 됐을까 안 됐을까 헌법이라 선거법 개정에 반영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 그럼 선생님 차티스트 운동 실패한 건가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반영 안 됐다잖아요. 언제까지 했냐면 될 때까지 했어. 나는 항상 이 차티스트 운동의 정신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돼. 난 항상 그렇잖아. 너희들이 이 성공 실패 여부를 단지 지금 당장 원하는 게 달성되지 않았을 때 너희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항상 실패의 여부를 이렇게 생각해. 내가 그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한 순간 그때 내가 실패한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성공하려고 노력한다면 나는 그래. 안 될 게 없어요. 언젠간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못 가더라도 거기 근처에 근접하게 가고 웃긴 건 뭔지 알아? 이렇게 근접하러 간 게 근접하게 간 게 더 좋은 결과를 낳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항상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버텨. 끝까지 버텨. 버티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맛보게 돼요. 자 다시 참정권 확장의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참정권은 완벽하게 보장되었다. 그럼 틀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또 배제된 여자라든지 또는 나중에 흑인들도 있었단 말이야. 점점점 퍼져나가는 걸 봐봐. 노동자들이 와 해줘 됐어.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어? 여자들 어? 되네? 그럼 우리도 와 해줘. 여성들도 반영이 됐어? 그럼 이것도 누가 보고 있어? 흑인들. 어? 되네? 우와 해줘. 이렇게 확장되는 거야. 이 과정을 보게 되고요. 2번은 맞아요. 자 미국의 독립선언 기초가 됐다. 이것도 다음 얘기입니다. 순서 맞추기도 꼭 기억하시고 순서 앞뒤 구분하는 것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인권보장의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아직은 국제적까지는 아니야. 우리나라 안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인권 선언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사회적 철폐를 주로 내용으로 한다? 이것도 아니죠. 그냥 영국 안에서 노동자들이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보장해줘 라고 얘기한 거니까 저렇게 사회적 차별의 모든 전체 철폐는 나중에 모든 국가가 함께하자라는 집단권 연대권 보통 2차 세계대전 지나야지만 나올 수 있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갈게요. 다음은 교사가 학생에게 쓴 메일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날 새롭게 보장되고 있는 인권발표 자료보네요. 자 메일 잘 받았어요. 그런데 보내준 자료가 자료 1번 자료 4가지 중에서 한 개는 동그라미 학생이 발표하기로 한 권리와 다른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주목해보세요. 보통 교사가 평가하는 이러한 수행평가가 지문으로 나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교사의 말이야. 교사가 다 맞아요 라고 할 때도 있고 저 중에 하나는 틀렸어 라고 하면 이게 바로 큰 함정이거든. 뭐가 틀렸는지를 반드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는 뭐냐면 자료 1번부터 자료 4번 중에서 인권 권리가 하나가 다르대. 그럼 그걸 찾아줘야 되는 거지. 수정해서 다시 보내라 라고 했던 거야. 자 그러면 다른 권리가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 법은 주거 복지 등 주거 정책 수립 추진에 대해서 사항을 전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럼 국가가 뭔가 주거권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보통 인권 중에서 새롭게 보장되는 인권 중 뭐가 있을까요? 자료 1은 주거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겠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기본권 파트랑 인권 파트를 문제를 푸는 방법 문제를 봐. 문제에서 이게 뭘 물어봐. 옛날에 몰랐는데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인권을 물어봤잖아. 자 그럼 이거 몇 개 배웠어요? 주거권 배웠지? 환경권 배웠지? 안전권 배웠지? 문화권 배웠지? 자 일부 교과서는 여기에 이칠 권리 정보 권리도 하나 더 배웠어요. 총 5개 4개 또는 5개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 중에 하나 자료 1번은 주거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료 2번은 알아 몰라. 얘가 뭐라고 했는지 모른 상태야.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을 볼게요. 집 급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뭐야. 너무 그림 슬픈가야. 반지하자 반지하. 반지하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옛날에 내가 나 혼자 산단가? 그거 보고 있는데 반지하에 살고 있는 한 그 뭐지? 배우였어. 어린 배우였는데 반지하에 사는데 자꾸 여기다가 이 뭐야? 술 취한 아저씨들이 노상박료를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맨날 주말되면 거기다가 물 뿌리고 청소하고 과연 그렇게 쾌적한 공간은 아닐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거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자료 4번 저것도 교과서에 있었던 거예요. 엘시스테마를 모태로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문화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자 음악 프로그램 베네수엘라에서 부로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우리 문화공연 프로그램 만든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우리 내가 지하철에서도 이거 광고하는 거 봤거든요. 문화누리 카드라고요. 이제 세상이 점점점 변화하게 되면서 여가생활도 증가했고 문화나 예술이라는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의 충족도도 사람들이 사실 이런 걸 즐기는 게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해. 그럼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화를 즐기는 것도 행복 추구에 영향을 주는데 돈이 없어서 그 문화를 즐기지 못한다면 이것도 한 뭐야? 차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가 돈을 지원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한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권이라는 인권입니다. 자 그럼 자료 4번에 문화권 나왔어요. 이제 알겠지? 지금 원래 다 똑같은 거 해야 되는데 두 개는 동일한데 하나가 틀렸잖아. 그래서 자료 4번이 잘못된 거야. 그럼 가가 맞으려면 가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주거권이 들어가 있어야죠. 자 하나씩 볼게요.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자료 자료 1이다. 지금 기억이 뭐야? 틀린 거. 네가 지금 보낸 자료 중에 한 개는 잘못됐다라는 거잖아. 다른 권리를 다루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자료 4번이 틀렸고요. 자 디귿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다. 자 지금 디귿 다른 권리 문화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권이랑은 다르죠. 자 니은은 디귿과 달리 인권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등장한 권리다.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 발표하게 하기로 한 권리는 주거권인 것 같아요. 주거권인데 문화권이죠. 이건 다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인권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등장한 것은요. 니은, 디귿 모두 다예요. 인권의 확장으로 등장한 거잖아. 그래서 니은은 디귿과 달리 인권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아니요. 둘입니다. 자 디귿은 니은과 달리 대기의 질이 나빠지면서 등장한 거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 지금 문화권 아닙니까? 지금 다른 권리. 문화권. 대기의 질이 나빠지면서 선생님 보기엔 환경권 같은데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가에는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의 내용. 이게 바로 뭐예요? 주거권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 여기 정답이 5번이겠네요.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15번 한번 볼게요. 와 이게 뭐야? 딱 하고 보니까 어 이거 보통 보니 판의 경계면이 있네. 판의 경계면이 이렇게 많이 분포해 있네. 누가 봐도 이거 뭐예요? 판의 경계면이? 화산대죠. 자 그래서 가장 큰 화산대. 화산 또는 지진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 환태평양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면 화산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적도 부근에서 발생해서 중위도 지역에 이동한다. 이거 아까 배웠는데 태풍 자 땅이 갈라지고 건축물과 도로 등이 붕괴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환태평양만 있으면 화산대인데 지금 여기 이쪽에도 있죠. 알프스 히말라야까지 막 이렇게 있는다는 것은 이건 뭐까지도 가능하다?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적합하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왜냐하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성질의 지각판이 둘 다 이렇게 밀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뭔가 하나 올라가면서 이렇게 비벼져서 마찰이 생겨요. 화산, 마그마가 생기는데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밀기만 하잖아.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땅이 흔들리기만 한단 말이야. 그럴 땐 화산보단 지진만 나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만약에 낑겨 있어 그럼 얘는 화산보다는 지진으로 분석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 근데 이제 환태평양까지 있으면 화산도 있고요. 땅이 갈라지고 건축물, 도로 등이 붕괴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진. 재방건설, 산림 조성하는 건 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홍수나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우선 재방은 확실하게 홍수를 막는 게 맞는데 산림을 조성하는 건 가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생태 땜. 그래서 우리 나무가 많으면 나무 뿌리에서 물을 이렇게 머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말라버려서 토양이 황폐하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양쪽 다 있는 건 홍수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요. 지각판이 충돌하거나 불리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거 바로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얘기, 니은과 리을.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6번.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부터 다는 각각 기업, 시민단체, 정부 중 하나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는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도 정책이니까 정부. 자, 여러분 이거 약간 경제랑 섞여 있긴 한데요. 생산활동의 주체입니다. 당연히 뭔가를 만드는 주체로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단일 환경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 쟁점은 다투는 논쟁점인데요. 사실은 우리 봐봐. 다추려고 해도 알아야 싸울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는 싸우지도 않아요. 이런 걸 하나의 우리 논쟁화하고 모두가 함께 생각하는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주는 여론을 조성하는 게 누구야? 시민단체잖아. 우리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예요. 근데 교사가 뭐래 지금? 모두 옳게 발표했어. 이러면 괜찮아. 근데 여기서 한 명은 틀렸네요. 이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조합의 문제. 자, 그럼 이제 모두 맞다고 하니까 좀 더 쉽게 가봅시다. 가는 시민단체다. 가가 아니라 다라고 했고요. 너 시민참이라고 써니? 시민단체라고 써야 되네. 이런다니까. 시민단체라고 얘기해놓고 머릿속에서 시민참을 할 수가 있어. 자, 시민단체. 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조약체결의 주체이다. 얘들아, 조약을 체결하는 건 정부가 체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조약체결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가로 바꾸시고요. 다는 이윤축을 목적으로. 자, 기업은 항상 이윤 극대화가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제문제랑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서 선생님은 이 선지는 꼭 가져가야 되는 선지라고 생각을 해. 보통 지금 파트가 경제 파트도 들어가고 딱 이 파트 있잖아. 환경오염 관련된 문제들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시험 범위가 되게 많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 선지는 되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선지, 좋은 선지라고 선생님이 평가하니까 꼭 생각하면서 적어주세요. 자, 나는 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 관련 법을 제정한다. 자, 여러분 법을 제정하는 것은 가정부입니다. 그래서 나는이 아니라 만약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가 제정한다고 하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다는 가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 다는요. 가의 활동을 감시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 나 지금 왜 그랬어? 이거 왜 맞다 그랬지? 잘못 봤어. 얘들아, 이거 다가 아니라 기업이잖아. 기업. 기업. 기업이니까 나라고 해야지. 나. 미안. 그 다음에 얘도 가가. 가가 제정한다. 가가. 그래서 X고. 다는 시민단체는 가의 활동을 감시하는 거. 가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기업도 같이 감시할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건 시민단체 역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기업은 항상 이윤 추구를 하는 거예요. 까먹지 마세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건 기업에서 하는 거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효용이라는 만족도를 추구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조금 구분해 보시고 이제 17번 갈게요. 자,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이 없으면 순수하고 변함없는 도덕적 마음, 항심. 이것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라고 하는 건 백성에게 할 수 있는 말. 이 글은 맹자의 글이었고요. 항상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의 삶을 만들어줘야 돼 라고 했던 거예요. 맹자와 해왕과의 대화에서 가져왔던, 발췌했던 내용들입니다. 왕이 너무 걱정하는 거야. 아니 왜 우리나라 애들은 그렇게 도적질도 많이 하고 범죄자들이 많을까? 난 너무 이게 막 좀 짜증나. 우리의 나라 백성들이 항상 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었는데 애들이 맨날 범죄만 저지르고 나쁜 짓만 해. 그랬더니 맹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걔네가 범죄를 왜 저지르는지 잘 한 번 들여다봐봐. 걔네의 범죄를 저지르는 목적은 가장 큰 하나. 배고파서 그래. 야, 내가 배고파 뒤지겠는데 지금 다른 사람 거 안 뺏고 배기겠니? 진짜 네 나라 백성들이 선하게 살아가고 싶길 원한다면 백성이 우선 배불러서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을 정도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맞춰줘야지 도둑질, 이런 범죄율이 줄어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산과 항심의 관계를 봤고요. 백성의 도덕적 마음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 아니, 관계 있어요.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행복도 추구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니죠. 행복한 삶을 위해 물질적 가치가 없다? 아니, 물질적 가치가 먼저 전제되어야 그 다음에 행복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다시, 도덕적 마음은 경제적 안전을 위한, 안정을 위한 우선 조건이다. 분명히 얘기했어. 안정에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도덕적 마음도 유지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이 순서관계 잘 보시고요. 백성의 행복을 위해 국가는 경제활동에 개입해서 안 된다? 지금 계속 개입하라고 했지? 봐, 여기야. 백성의 행복을 위해 최소한 죽진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경제적인 안정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항산과 항심에 대한 내용. 자, 이제 18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제시한 자료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수업 주제, 가를 해결하기 위한 거 뭘까요? 동그라미 씨는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기 활용. 아, 이게 정보격차와 관련된 거구나. 자, 정보격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보격차 중에서 뭐에 대한 거야? 정보활용능력. 정부는 전국 공공장소의 근거리 무선망을 확대 구축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로 했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전통시장 등 무료로 근거리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정보격차 중에서 뭘 해결하는 거예요? 정보 접근. 그래서 돈 없어서 우리가 무료 와이파이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무료로 인터넷망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넓혀놓고서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너네 봐봐. 스마트폰 있다고 바로 할머니가 릴스 찍고 쇼츠 찍고 그러진 않잖아. 그치? 이걸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능력을 모두 개선해줘야 이 정보가 이렇게 격차가 나는 것 우리 젠지 세대라고 하잖아. 이제 MZ도 아니라 젠지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 정말로 빨리 발달하는 이러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의 정보격차계층 이게 나중에는 다 뭐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돈이 된다 그랬잖아요.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 그럼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에서 경복의 격차가 나오면 결국엔 빈부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런 문제를 해결해봐라. 정답은 정보 격차 문제였습니다. 답은 좀 쉬웠죠? 자 이제 19번 갈게요. 다음 교사가 수업에 제시한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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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19번 보시면 가 지역에 비해 나 지역이 지니는 상대적 특징을 그래프 A부터 E에서 고른 것입니다. 이렇게 정육면체 그래프가 나왔을 때에는 지금 봐봐. 나 지역은 도시고요.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촌락입니다. 자 그러면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낮고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인데 얼마나 토지를 촘촘하게 사용하는 거야. 비싸니까 촘촘하게 쓸 거 아니야. 집약도가 높은 쪽은 도시 쪽이죠. 인구 밀도도 당연히 어때? 좁은 땅에서 많이 촘촘하게 모여 사는 거. 높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모든 것들 X축, Y축, Z축 이게 모두 모여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는 거야. 자 여기 이쪽으로 먼저 가볼까? 토지 이용 집약도 높아요. 첫 번째 종창이지. 자 두 번째는 가로로 왔다 갔다 해볼까요? 인구 밀도도 높음으로 가야 되겠네요. 높음으로 가보세요. 두 번째 도착. 자 근데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위아래 올라가는 건데 낮아 그럼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도착지 정답은 C입니다.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아니면 해당 안 하는 거 다 지워버리고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선생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도표 통계를 해석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지 꼭 이 주제 자체가 문제에 꼭 나온다는 건 아니야. 여러 주제에 다 걸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주제가 어떻게 연결돼서 통계 분석하는 그 해석 기법 이 통계 해석 기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갑국은 문화예술공연 관람 현황 조사에서 1년 동안 관람한 문화예술공연이 무엇입니까라는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농어촌 인구수는 같고 여기 조건이 있네요. 2018년에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수는 같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자 2023년에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수도 어? 똑같네요. 그럼 인구수가 전제되어 있으면 똑같다라는 거. 도시와 농어촌이 같고 2023년도 도시와 농어촌이 서로 같대. 그럼 우리는 뭘도 알 수 있어? 비율만 가지고도 전체 수치도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조항이 없잖아. 그러면 비율만 가지고 실제 사람 수가 더 많은지 알아 몰라. 이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전시회에 응답한 관람자 비율이에요. 비율은 전시회 11.2%, 4.6%야. 자 그리고 전시회 12.1%, 5.1% 자 2018년보다 도시도 높아졌고 농어촌도 높아졌어요. 그럼 당연히 비율은 2023년에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농어촌 지역에서 뮤지컬에 응답한 관람자 수예요. 자 농어촌에서 뮤지컬 얼마? 3.5%입니다. 자 관람자 수인데요. 여기 3.5%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뮤지컬이 4.6%야. 2018년에 비해 2023년이 증가했다. 어 선생님 분명히 인구 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숫자 비교할 수 있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건 뭐야? 2018년 안에 있는 도시와 농어촌이야. 그리고 2023년 안에 있는 도시와 농어촌 이 둘만 비교가 하는 거지. 2018년 농어촌이 만약에 100명 있다 치자. 그럼 2018년에 도시도 100명 있겠지. 근데 2023년에 도시가 200명 살고 농어촌도 200명 살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반대로 2023년에도 도시에 90명 살고 90명 살아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비율이 늘어났다 그래서 실제 수치가 늘어났다 할 수 있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꼭 기억해. 같은 집단 끼리는 묶어놔. 그치만 서로 다른 연도 2018년이나 2023년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제대로 유추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잖아. 농촌끼리는 몰라. 그 같은 연도 안에 도시와 농촌끼리는 알아도 2018년 농촌과 2023년 농촌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모른다. 알 수 없다. 수가 아니라 이때에는 확실하게 아는 건 딱 하나. 수 말고 비율은 알 수 있다. 이게 함정. 2023년에 기타에 응답한 도시지역의 관람자 수에 비해서 2023년 기타 30.0%고요.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31.8%죠. 선생님 여기는 수라고 하니까 이번엔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분명히 얘기했지. 여기는 같은 집단이라고요. 그럼 도시도 90명 중에 30% 90 중에 31.8% 그럼 90 중에 31.8%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구분이 되는 애들이 있고 구분이 안 되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디귿은 알 수 있습니다. 기업과 디귿. 넘어가서 리을. 이 유형이 뭐냐면 나중에 흥국질이나 수능의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이런 통계 문제를 꽤 많이네요. 특히 수능 사회문화. 선생님이 또 예전에 수능 사회문화를 가르치지 않았니? 이 통계 문제만 따로 엄청나게 강의했었는데요. 이런 함정들이 나오기 정말 좋은 게 수능 사회문화의 통계 관계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변형해서 충분히 내신에 활용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신경 써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항상 이것만 기억하면 돼. 비율과 절대수는 다르다. 상대수와 절대수는 다른 개념이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확인하고 함정을 파헤쳐 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2018년에 전시회에 응답한 농어촌 지역의 관람자 4.6%. 이번에도 수를 물어봤고요. 2023년에 뮤지컬에 응답한 농어촌 지역 관람주사 관람자 수 4.6%. 지금 봐봐. 수가 몰라. 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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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는 비교가 되지만 요렇게 요렇게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 따라서 수가 아니라 같은 건 모일 뿐이다. 비율일 뿐이다. 그래서 리을이 틀렸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전체적으로 문제 쫙 풀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6월 학력평가잖아. 만약에 여러분이 고3 때 이걸 봤으면 야 6월 모의평가야 그건 왜? 교육청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실시하거든. 너무 중요해. 여기서부터 모든 수능이 뭐 예고판이야. 막 호들갑을 떨면서 아까 6표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거 해설 강의 하나 더 찍었거든요. 막 이러면서 할 텐데 사실은 니들은 이 등급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이거 잘 봤다고 나 자랑하는 애들 보면은 잘했지. 잘했는데 자랑까진 괜찮아. 근데 이게 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돼. 절대로 수능 성적이랑은 완벽하게 다르고 심지어 내신 성적과도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변형될 수 있다 그랬고 그냥 이 수준으로? 아니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변형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선생님이 이 해설 강의에 찍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이번 보통은 이게 1학기 기말고사 대비하는 시험이거든요. 기말고사도 완벽하게 1등급으로 완성하길 바랄게요. 선생님이랑은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